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뿡뿡하니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멀받니 안녕하세요. 제 캐릭 아니... 이거... 정하니 캐릭 아니에요. 병하니 캐릭은 계급 낮아요. 아직. 소... 중이야 중. 아 이거... 어 얘 뭐야 아 얘 뭐야 이거 눈동 작업을 해줘야겠는데 눈동 작업을 해줘야겠는데 나 받아 야잇 잡아 잡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스파셜 포스 슈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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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죽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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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왜 안죽어? 비오는데? 밖에 비온다. 잠깐 문 좀 닫고 창문을 좀 열어줘 노트에 비온다. 흠. 아 뭐야? 죽는통 실화에요? 아 죽을 잡아줘 그러는데 죽는통은 뭐야 누가 삥을 까는거야 이거? 자 이제 밀자 나와 나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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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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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어깨는 깨진 아니지 아아 이게 아아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아아 이게 높샷이네 들어가세요 저기 들어가 수고했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좋아 18킬 좋다 이거 30킬 갈 수도 있겠는데요? 12킬 남았는데 쓰읍 좋아 집중해보자 또 30킬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 띵 род centrif기 오요요요 эт 알ille 뭐야 이거 어우 피 아 내 피야 으아 내 아까운 피 뭐 잃은거 어?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자 9킬 남았고 VOOooo 2p로 세이브해버리기 지루언서 ädg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아이치 나머지는 뭐..아 뭐야 이거 자꾸 아 왜 나만 좀 안 하라고? Terre Designer 아 저기 있어 검정병에 저 박스 으 Seite 뭐앗 앗하! 야핰 riv 야핰ㅋㅋ 저 대단한 색 와 뭐해 저 친구 와 이거 뭐해 하핰 하핫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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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갑옷 털이 날 때 그러다가 갑옷 바로 찔려야 돼요 적배통 있거든요 제발 한 번 가보거라 아아.. 피 많네 아 진짜 말 깠는데 아 아깝다 이게 뭐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이거 중이 너무 우리 눈 먹는데 중이 무슨 다 뚫려있어 이거 좀 빙두개가 있기 때문에 적배를 가자 적배 있는데 이거? 아이쿠 아이쿠 자 3킬 남았구요 3시킬까지 좋구요 오늘 또 3시킬 3번 하는거 아냐 이거? 오늘 박장리 캐릭터를 오늘 3시킬 3번 싫어 무슨 존재한거 아니? 잘못 봤나? 어? 이거 뭐해? 어? 너뭐야? 아 아 이게 앵글들 아 이게 안... 잘하면 5 6 대 6 가가지고 10킬 11킬 하면은 40킬은 좀 힘들겠다 그쵸? 40킬은 아 힘들까봐 저 겸둥 겸둥 어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30킬 했구요 자 30킬을 우수했어요 자 10킬 만 더 하면은 이거 잘하면 우리 여기서 뭐야 와 2개 와 2개 와 30킬을 우수했다 자 3번째 30킬 okay 찢어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킬 여기서 한 번 우리가 한 번 이기고 5킬 5킬 할 수 있으려면 5킬 5킬 40킬 한번 해볼까요 도전을 해볼까요 5킬 5킬만 하면 되거든요 5킬 5킬 우리 편이 어차피 지금 죽 많이 죽을거 없거든 좀 지공을 하면서 킬짤 좀 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살려줘 제발요 10킬 세비고 와 뭔데 와 세비 여깄어